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넌 뭐야? 몰라, 아멘. 뭐? 나도 모른다고 내 정체 같은 거. 넌 그냥 이곳에서 다 시작하면 돼. 그래,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. 욕망을 드러내면 난 괴물이 되는 거고. 그래. 이제 원하는 걸 말해봐. 족가. 그래. 컨트롤 좀 봐. 일어났냐? 역시 호부였어. 너는 셔틀이 딱 체질이네. 근데 차연수. 너 이거 누가 이랬냐? 제가. 아니. 누구 때문이냐고. 나 때문인데. 너 때문 아니잖아, 병신아.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냐? 그러니까 다들 네 탓만 하는 거야. 사람들은 지랄을 쫓아 해줘야 알아들어. 안 아프냐? 응. 아까는 겁나 낑낑대더니.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붙여. 이런 걸 뭐하러 어차피 난... 키 좀 내라고! 니들 때문에 지금 다쳤다. 시발, 존나 아프다. 어? 어?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.